아, 어떡해, 어떡해, 있어, 있어, 500년 전이 저기 있어. 아, 거봐, 내가 저기 있다니까 그러네. 노비주제에 도포니. 잡았다, 송태야. 아, 저것들은 또 다 뭐야, 갑자기. 장군, 무언가 이상합니다. 저들은 원손 마마를 이용해 벼슬이나 할 생각들인 것 같습니다. 가는 곳마다 군자금을 모으고 병사를 모으라 하면 주둔 어찌하며 편제는 어찌하란 말입니까? 병사의 수도, 작전도 모르고 전장에 뛰어들란 말 아닙니까? 송 장군이 딴 마음을 품은 게 확실합니다. 저하를 내주지 않겠다니요? 내주지 않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네. 자기가 모시겠다는 말이 그 뜻 아닙니까? 걱정들 마시게. 무장이란 본 뒤 충성과 의리를 없애워 지략이 충분치 못하질 않나. 평생을 전장에서 명령에 따라 움직이던 사람이 어찌 국가의 기틀을 다지는 방법을 알 것이며 백성을 이끄는 도리를 알 것인가. 허면 어찌합니까? 이대로 기다릴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기다릴 필요는 없을게요. 이제 명령을 내릴 참이니. 왜? 왜 말씀을 안 하십니까? 제도를 바꾸는 혁명이 아니라 사고를 바꾸는 혁명이 먼저라지 않았습니까? 그만해라. 당장 거병을 하자니요. 우리더러 옛 동료들을 죽이란 말입니까? 진정한 혁명이란 칼을 놓았을 때부터 시작한다지 않았습니까? 중요한 시기다. 우리끼리 네 분이 일이라 쓰겠느냐. 저들도 다 우리 편이니. 함일점을 찾아야지.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그러나 찾아지겠습니까? 문관이란 작자들. 무관을 이용하고 버리는데 능숙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스승님의 제자들이야. 그런 소리 말자. 해야겠습니다. 오명을 쓰고 혼자 살아남아 이런 꼴을 보려한 건 아닙니다. 제주에서 혼자 살아남아 도망친 게 방자 노르진 하려는 게 아니었단 말씀입니다. 한삼아. 그들이 나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더냐. 그렇습니다. 나와 다른 생각은 다 틀린 생각인가. 나와 다르다고 그것을 틀렸다 생각하면 안 된다. 잊었느냐. 우리는 그것을 가장 경계해야 된다는 것을. 다 피하는 Denis 거 참, 말들 많네. 사내새끼들이. 등치들이... 등치들은 산만해가지고, 이... 아, 씨... 아, 이 집 마, 씨... 500냥, 씨... 내가 500냥 혼자 다 먹는 건데, 씨... 그 덕을 다 처져 썼네. 아휴... 술에 뭘 탔어? 한동이에 두 바가지밖에 안 탔는데. 그럼 못 써! 한 바가지만 타야지! 장사 안 했냐니, 손이 너무 커. 나 결심했수, 뭘! 나, 최 장군님이랑 혼이 날라오! 이게 왜 이렇게 미끄러운 거야? 생각해보우! 세상에 우리 최 장군님만한 남정내가 어딨수? 보란 듯이 혼이 내서, 오포견이 머니하는 참놈들! 얼씬도 못하게 할 거요! 그래도 포교인데, 휘제도 있고... 열심히 장사해서 과거 시험 뒷바라지 하면 되지! 무과의 떡하니 급제만 해봐! 그까 포교가 눈이나 똑바로 뜨고 바라보겠어? 그래도 동생은 저기 방화백이 좋아하라 하는데... 방화백은 징그러워서 싫다니까! 이번에 최 장군님 돌아오시면... 확 칼물고 들어갈 테요! 나랑 혼인 안 하면 칼물고 죽을 거라고! 여자가 그럼 못써! 배퍼 보이잖아! 남자가 손 내밀 때까지 차분하게 기다려야지! 그래도 몇 년을 바라만 보고 있었는데... 내 그 맘 다 알아! 그리고 최 장군님도 다 다른 생각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너무 들이대지 말고! 알았지? 그래! 그래야지! 성님! 그래도 할 때요! 이건 왜 이렇게 미끄럽고 난리야! 날 죽이던지! 아니면 같이 살던지! 양당 간에 결정 내려면! 우리 맘약한 최 장군님이... 설마 날 죽이시겠어? 동생! 걱정 마시오! 내 혼인에도... 성님은 늙어 죽을 때까지 모실테니! 들어가시오!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어디 간 거야, 곳에? 어... 아, 500년이 진짜... 아... 언니들이랑 같이 와야겠다! 무슨 일 있었습니까? 예 무슨 낯빛이 어둡습니다 아닙니다 그냥 장에 갔다가 마땅한 게 없어서 빈손으로 왔습니다 정신을 내와야죠 왕손아 제장군 내가 왔네 왕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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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손Mart 왕손이